가수이자 방송인인 조영남이 라디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. 조영남은 지난 2일 가진 YTN 스타와의 인터뷰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때려야 뗄 수 없는 애정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. 조영남은 현재 MBC 조영남 차유라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를 공동 진행하고 있는데요. 그는 라디오 진행과 TV방송의 차이를, TV방송은 누가 내 프로그램을 보는지 알 수 없지만 라디오는 곧바로 반응이 온다며 청취자들의 반응에 일종의 희열과 쾌감을 느낀다고 말해 라디오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습니다. 한편 방송에 복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꽃미남이 아니라서 PD들도 이제는 나를 안 써준다며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.